눈을 끊고 혼막한 인상 높여서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칼의 리드보컬 데이입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! 오 감미로워 벌써 감미로워 오늘 데이 노래할 때 좀 제 말로 하기 그렇지만 부드럽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운 목소리 노래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 제가 좀 인정 말하면 한번 형이 불러주시겠습니까? 평소에 큰 소리를 잘 안 내는 친구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It'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'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오케이 여기까지 오오 나 그런지 추천드리는 것 같아 네 그럼 저의 특이사항은 끝났고요 이제 개인기로 말할 것 같으면 스폰지밥 웃음소리가 있는데요 스폰지밥 웃음? 솔직히 말해 둘이 스폰지밥 맨날 보지 밤에 저 옛날에 스폰지밥 진짜 좋아했어요 둘이 다 안 안 했다니 이건 잘 안 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토바이 경접 소리가 있는데요 짧고 굴겠습니다 짧고 굴게 위 위 위 띡띡 근데 다음번에 개인기라고 적지는 마 알겠죠 좀 더 연습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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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제 완성 완성된 네 당황했어 지금 당황했어 당황한 채로 이제 저의 바이칼 데이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